뭐하고있냐? 그냥 구울이잖아? 아이씨 야 들어와 나군바같은 소리하고있어 그냥 구울이구만 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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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런건 니가 잡아주는거야 보호막 펼치고 그렇지 피하고 그렇지 우리 군바짱 마법나무방패 마법장 22% 지금 야 좋은데 좋은거네 소울잼좀 주세요 15레벨짜리는 별거 안주겠지 잡고 나 소울트랩도 할까? 검은소울잼이 너무 많은데 저주가 모이는 장소 저주가 모이는 장소 아 저기서 충분히 저주가 모여있을거 같은데 아이씨 가자 저주를 얼마나 모아놨길래 이런 장소 또있냐 나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바쁘니 내려가고 싶지않아 진심이야 어 뭐야 일로도 가죠? 여기 뭐하는덴데 잠깐만 여기 뭐하는덴데 어? 어? 알았던데죠 이런 시체 없었죠 저게 제국군 시체인가 봐 아 돈 돈주니까 안먹을 수가 없잖아 일로 바로 오는게 맞았나? 벽이길래 뒤가 못가는데인줄 알고 그냥 누른건데 어 잠깐만 우리 전맵으로 가서 볼콩 보고올까요? 어 볼콩 보고와야지 너무 많다 이것저것 석재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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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좁은데 들어오시나? 어이 좁은데 들어오시나? 어디서야 이씨 하염구 맞을라고 어? 어 한돈 더있는거 같은데 대 아 튕겨 음 자녀들 이렇게 생겼었구만 여기 위치가 어 내가 뒤로 들어왔잖아요 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어 여기는 내가 뭔가 어떻게 쇼콧으로 잘 옮고고 아까 떨어지는 데 있었잖아요 내가 거기서 오는거 아닐까? 글로 가자 음 내 생각이 떨어지는 데서 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떨어져서 살 수 있는거냐 근데? 떨어지면 죽는거 아냐? 준비해 준비해 어이 어어 뭐 있냐? 하핳 정찰병 뭐 있나 거기에? 대서 좀 하시게 낙댐 들어가는거 보니깐 죽을거같아 떨어지면은 화이트가 없거든요 지금 용원이 메인킬 너무 안깨서 아 저 돌로 점프하면 안되냐 아아아아 아아아아 내 생각에는 밑이 무릴거 같애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돼 기도해 어? 낙댐 어어이 씨 알아라 잡어 야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야 자라자라 짠 할말하니? 니 실력이면은 어우 그래 니 실력이면은 15레벨짜리는 문제없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취소 겐춘? 킬래드리겠음 눈 눈이 시꺼매진거 같은데 체각인이? 어 뭐야 왜 저항하고 그래 내 집합체 다행히 별거 안주니깐 일일이 볼 필요 없겠다 얘네는 오우야 씨바 깜짝이야 야 쟤 그리운 분이 있는데 5야 레벨이 5 헉 알아서 제거해 그렇지 그렇지 너 할 수 있어 아 30이나 되네 힘내시게 30일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아이구 잘 싸운다 도와줄게 그렇지 겟을링은 쓸 일이 없다 나 너무 강하다 아 소울잼 주세요 소울잼 에이구 실망이구요 에이구 실망이구요 잘나온다 주시하면서 가자 나 오동색을 못보기 땜에 나 오동색을 못보기 땜에 라나도 지금 풀이고 하나 살려서 갈까? 너에게 새 생명을 주마 그렇지 따라오시구요 이분 뭔가 나올 것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 부족한들 잘 매워 어디서 깜짝이야 엉덩이 왜 이렇게 탱탱해 탱탱해 시체 주제에 아 혀 고이는 것 봐 좀 넓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센 놈 있나 본데 잠깐만 아 나 촛불 던지는 거 그런 거 좀 스킬 좀 가져올거야 염구 던져오면 되겠구나 잠깐만 뭔가 이상한 거 있거든? 골리앗 야 나 말고 이게 무슨 혼돈이니 아유 징그러 멧돼지 고기 크립 줄기 크립 줄기 자꾸 나오는데 맘에 안 듭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네 저희가 거기 아닐까? 그 내가 얘기했던데 여기로 한 번 가보자 두 마리 나오는데 뭔 소리야 야 파괴마법 진짜 안올 쟤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야 해치워 그렇지 아 아 너 10레벨이었어? 실망이야 너도 부활 되나 한 번 해볼까? 넌 레벨 높아서 안 될텐데 안 되죠 거인급 레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아까 뛰어올라온 곳이 이곳이고 여기지? 저기는 못 가게 막아놨네 쇼컷인가 보네 하얀 망토로 하얀 망토라도 두르고 다닐까? 하얀 망토라도 두르고 다닐까? 자꾸 옆에서 기어나오네 자꾸 옆에서 기어나오네 데미지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얀 망토가 그냥 기분상 어 여기 많네 여기 많네 여기 많네 여기 많네 어린이 친구들 빨리 모여 소환술 소환 쓸 만한 시체가 없다 저건 소환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죠 게틀링건 드디어 시원할 때가 온건가? 어이구 어디다 쐈니? 너무 미끌미끌해서 참 이거 야 보여줘 워큘리어 보여줘 아니 보여주라고 맞지 말고 그렇지 이라고? 아유 수준 그 주인의 그 팔로워라더니 미게 대부님 템 좀 볼까요? 냉기함정 자비에 칼날 자비에 칼날 스탠다드 그 비질런트에서 나왔던 아이템이죠 빨리 잡아 그만 떠들고 그렇지 아주 끈.. 오야 잠깐만 어디서 자비에 칼날 갖고 가서 팔아야지 이제 저기 나미라로 가면 되네 그냥 반더편으로 아 다 도는 거 같다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만족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 넓어 넓어 이벤트 멋있는 거 나오려나 봐 나 내일 볼래 제가 요즘 이번 평일에 시간이 좀 없어서요 죄송한 부분이고요 내일 보죠 뿅!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애매한 듯이 끝났네 뿅!